이 야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데 다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오늘 이제 야곱을 끝내고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야곱의 그 이동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엘세바에서 이삭과 리부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축복 장작권을 가로채고 또 사고 팥주관을 그리고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할 때 그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은 것 때문에 집을 떠나서 이제 가다 베델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이제 먼 먼 길이 바타 나람의 하란 땅이라는 곳으로 가서 외갓집에서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라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사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6년 동안 거기서 품삭을 받고 일하는데 하도 속임을 많이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줘서 큰 부자가 이제 돼가지고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3일 뒤에 한 외삼촌 라반이 쫓아왔는데 여기 미스바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는 길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헤아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외삼촌과 여기 서로 돌단을 쌓고 이걸 넘어가지 않고 넘어오지 않기로 원약을 맺고 오는데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드디어 이제 야뿌깡 나루소에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향에 가까울수록 불안해서 왜 형이 이제 이 세일산 애돔 땅에 살고 있는데 형과 그런 어떤 이제 원수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는데 사신을 보냈더니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 야뿌깡 나루토에서 이제 자기의 처자와 소유들을 다 보내고 이 강을 건너보내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밤을 세우며 철회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부니엘이라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런 뜻이 그리고 여기서 환도뼈가 깨져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다 풀어놔가지고 형제가 화해가 됐어요 내 형이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내가 너의 앞서서 너의 인도자가 되어 갈 거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데 두렵고 그래도 아직도 뭔가 그런 어떤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 저는 처자식이 어리고 짐승 때도 어리니까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숫고시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장막을 친다는 곳인데 여기서 머물렀어요 근데 금방 갈 거 같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 고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네가 약속하든 내 배델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또 세겜으로 가서 여기서 7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세겜성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이 야곱의 일가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왔어요? 여기에 지금 헤브론이라는 배델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에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이제 헤브론에 여기로 가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부모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온 애굽 땅과 가난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양식을 사러 아들들을 여기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자녀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요셉이 보낸 그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다는 이제 이런 내용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아주 양곱의 생애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내려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극적으로 잃어버렸던 짐승에 찢겨 죽음을 당했다고 했던 요셉을 만나는 그런 이산가족 상봉 우리가 예전에 남북 간에 서로 헤어졌던 그런 형제들이 막 만나면 그런 얼마나 막 울고 막 이렇게 극적으로 그러면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샌땅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면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가서 바로왕을 축복하고 또 요셉의 그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했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임종을 앞두고는 자기의 열두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이제 축복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벤은 그때 축복을 할 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박탈을 당했는데 그것은 서모인 비라를 범하는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 때문에 장자이지만 장자권을 박탈을 당하게 되고 이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이제 아버지가 주워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홀 그러나 왕이 나오는 이것은 항상 힘든 일에 어려운 일에 앞장섰던 유다에게 그것을 그 지파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다이씨이 나왔고 거기에서 솔로몬이 나왔고 거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이씨의 뿌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왕권이 주어진 것은 여러분의 땐 황야를 갈 때도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도 보면요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서요 힘든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힘든 일을 보면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 일을 십자가해 줘야 될 그런 일들을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냐면 주의 일에 항상 앞장선 사람들 유다 지파는 광해를 갈 때도 거기 막 굉장히 사막을 가는데 여러분은 모래바람이 불고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항상 앞장서서 가요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도 앞장서서 내가 올라가겠다고요 무슨 일이 있느냐 힘든 일이 있으면 앞장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파에게 왕권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섰던 사람들은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고 어떤 주의 일 하다 보면 물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몸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의 일을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일, 어려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천년한국에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 보면 피하고 신앙생활 항상 음지는 없고 양지만 쫓아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면 깨가 있게 이게 신앙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때요? 서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인이 뭐 재적이 2만 명이야 그런데 재적은 2만 명인데 출석이 5만 명이야 이게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재적이 1만 명이면 출석이 4천 명에서 5천 명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익명성 작은 교회는 절대 안 가려고 해요 작은 교회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몇십 년 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간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절대 그런데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가면 힘들어요 시키는 일이 많고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자신의 이런 게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수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등록도 안 하고 와서 잠깐 에베들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어떤 신앙을 하나에 그냥 뭐 어떤 내 주된 어떤 인생의 그런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그런 행위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역량 같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두고두고 여러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아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주의 일에 앞장을 서십시오 이번에 청년에 보니까 뭐 어제 그 설교 제목이 앞장선 사람 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따라가는 사람 또 끌려가는 사람 제목이 그렇다 앞장선 사람 따라가는 사람 끌려가는 사람 설교는 이제 안 들어봤지만 설교 제목이 재밌죠 앞장선 사람 따라가는 사람 끌려가는 사람 안 온 사람 끌어가는가 봐 끌고 와 근데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은 주의 일에 앞장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지파마다 그 믿음의 불량대로 그 인격의 불량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을 했죠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마지막 부탁이 뭐라고 있어요 장세기 49장 29절로 한번 32절 볼 수 있겠어요 네 거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구례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네 여기 보면 이제 항상 그러죠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고 사라도 거기 묻혔고 이삭도 거기 묻혔고 레아도 거기 묻혔고 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여기에 지금 조상들이 묻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구례 거기에 다 묻히기를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소로 주신 땅이지만 아직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땅이 우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들은 여러분 믿었습니다 이 가난한 땅은 영적으로 하면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열두지파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다 할 겁니다만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거기서 이제 다 기업을 분배를 받아요 땅을 나눠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열두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는데 이게 자기들이 기업이 됐잖아요 나중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었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그 안에서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구원도 없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머물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소만 항상 여기 선조들의 그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묻히길 원했다는 야곱의 임종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지금 147세를 살고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을 했어요 숨을 거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별걸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살았어도요 내가 지금 죽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던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풀지 못한 거 있으면 다 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거든요 어떻게든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사용을 하세요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보물을 저축하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왜 땅에다 쌓으면 조미나 독록이 그걸 먹어버리지만 하늘에 쌓으면 도둑이 훔칠 수도 없고 조미나 독록이 먹을 수 없다고 그럼 그것이 누구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재물이 많이 있거든 무슨 성교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어떤 신학교라든가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일에다가 이 재산을 헌납을 해야지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상을 받는 자녀들을 자기들 스스로 이제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걸 뒷바라지해주되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도록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녀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려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자 선조들이 묻힌 곳에 장사되다 그러죠 거기 이제 신자들은 항상 선조들이 묻힌 곳에 묻히길 원하는데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나게 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자 야곱의 생애가 주는 교훈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아메?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권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면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어떻게 돼요? 완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면서 막 그렇게 비난하고 정지하고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사람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막 자기 머리 자기 께 이런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런 걸 다 쓴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연당하고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그래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다 누구든지 어떤 체험을 안 해요 약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지는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돼 그런데 이런 약복강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나 때로는 사람이나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 하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깨뜨려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처음에 완전한 거 아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약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 자기보다 더 깨 많은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이용당합니까? 그래도 잘 안 깨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거기서 이용당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완전히 깨진 건 아닌데 야복각 나루터에서 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택한 자들을 수많은 일들 과정을 통해서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성숙을 시켜간다는 거예요 약옵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들이 꼭 안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 약옵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간 거 몰랐잖아요 자식들이 와서 자기를 속였어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이 자식들이 자기를 속여서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채색옷을 가지고 와서 이 짐승이 잡아먹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22년 동안 슬픔 속에서 지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지금은 다 알지 못해요 우리 가정에 왜 나의 삶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세상에서 어떤 그런 공허한 것들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 전도할 때 잘 안 받아들입니다 솔직히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고 또 그런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해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 내 마음에 가난한 것이 없고 교만하면 잘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줄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는가? 나 진짜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구나 저도 그렇게 제 생각을 해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까불었는데 그런데 진짜 여러분 어때요? 모든 게 잘 나갔으면 제가 예수 믿었겠어요? 절대 안 믿을 사람 아마 지금쯤 오늘도 주일 저녁인데 어디 골프로 치러 가서 골프 치고 어디 가서 지금 열심히 아마 이렇게 마시고 있을 거예요 제 성격에 놀기 좋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안 된다 이거 주님이 알게 해 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서 저를 변화시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다 뜻이 있으셨구나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끝이 다 좋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돼요? 끝이 좋았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사람은 끝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어떤 과정들이 굴곡이 있잖아요 그런데 끝이 좋으면 진짜 좋은 겁니다 꿈의 사람 요셉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열한 번째 아들 야곱에게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에게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 열두 명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뭐라고 해요? 꿈의 사람이다 그래요 꿈의 사람 여러분 어때요? 제 닉네임이 제가 스스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림맨이에요 드림맨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잖아요 저도 요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의 사람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떤 그런 자기의 뭔가 가지고 있는 특성 원하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신이 그 닉네임을 짓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드림맨이에요 드림맨 요셉 그래서 어디 제가 전에 블로그 이걸 만들 때 거기다 제가 이제 뭐에다 드림맨 요셉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걸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얼마 지나면 그게 중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의 그런 어떤 요셉은 여러분도 다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있죠 닮고 싶은 사람 사실은 성경에서 제가 제일 닮고 싶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원래 요셉이 아니었는데 저 만나면 이제 목사님들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요 저한테 물어봐요 왜 이제 요셉이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개명했다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유성이에요 이름이 이슬유의 이룰성 그래서 그 의미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이름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없는 데서 나는 이슬유의 이룰성이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해가지고 이루는 사람 이제 이런 어떤 창조적인 뭐 그런 걸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항상 제가 생각하고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단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하고 똑같은 이유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영계에 굉장한 거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신령하다 보니까 자기가 또 박태선처럼 있잖아요 너무 신령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한계를 초월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초월하고 자기가 또 막 어떻게 한다 이런 사람이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아니었으면 괜찮을 건데 앞으로 주의를 하려는데 이름이 보니까 김일성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김정일 집사님도 계시는데 오늘 저 위에 계신가? 그럼 국방위원장 전에 막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국방위원장님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저희 형님도 이제 성은 다른데 이름이 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름이 똑같이 김일성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끔 하나씩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98년 7월 24일에 하늘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될 때 주님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이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주님이 딱 저한테 네가 좋아하는 요셉으로 해라 딱 그러시는 거야 음성으로 딱 들려주시는데 네가 좋아하는 요셉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법무사에 그때는 좀 지금 20년 넘었으니까 지금은 개명한 게 쉬운데 그때는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교회 우리 이전 서류 이런 걸 다 하는 법무사에 거기 장노님이 계신데 장노님한테 장노님 저 이름 좀 개명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다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요셉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격에 보니까 근데 어떻게 되나요? 요셉은 안 좋은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마리아의 남편도 요셉이잖아요 또 그 예수님을 무덤에 파고 거기 장사 지낸 사람도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더라고요 거기다 보니까 요셉은 사람이 좋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요셉이 됐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어때요? 제 마음 속에 요셉을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에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인생을 이 요셉은 살았잖아요 뭐 얼마나 팔려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갔던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애국의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가장 또 많이 닮은 애표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은전 30량에 팔렸잖아요 요셉은 어때요? 은전 20량에 팔려가고 뭐 이런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유대인 형제들에게 막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처럼 자기 형제들에게 요셉도 버림을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가장 어떤 예수님의 그런 애표적인 그런 인물로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 올려요 그러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요 이 묵시는 개시를 의미하기도 하고 비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꿈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해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꿈이 있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렇게나 인생을 못 살아요 왜? 내가 맨날 그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놀고 싶어 놀고 자고 싶어 자고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에 대한 그런 꿈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과 영광에 대한 꿈 이런 꿈이 있고 예수님을 닮아다야겠다 이런 꿈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 에베스 교회에 아니 사대 교회에게도 그러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죠 사대 교회에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어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죄와 허물로 다 어떻게 했어요 죽어 있어 죽어 있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은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 다음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경을 보면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디모데의 전서에 그게 나오죠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맨날 세상 것만 추구하고 그 부자처럼 이렇게 쾌락을 추구한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절망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꿈이 없는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개꿈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는데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지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세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꿈을 우리에게 주신구나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꿈을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과정들이 이제 통과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딱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요셉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자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테를 여셨으므로 여기 보면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속상해 그래서 막 남편에게 가서 나한테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겠다고 막 이렇게까지 했죠 근데 얼마나 이제 아이를 뭐 별걸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테를 어떻게 돼요? 이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테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테문을 여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귀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라헬처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소원이 있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기도로 소원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태어났자 20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런데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이 더함이라는 그런 뜻인데 여호와는 요셉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게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들 하나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란 게 그러죠 얼만 하나만 낳았으면 하나만 낳았으면 하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더함이라고 요셉이라고 지었다고 나중에 하나 더 주셨죠 누구예요? 베냐민 그냥 베논이라고 했다 자기 그 아들 낳다가 상골 진통 속에 죽어가니까 너는 슬픔의 아들 근데 그 남편이 야곱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베냐민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니 요셉이 태어났어요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머슴사를 했잖아요 라헬을 얻기 근데 그 아내에게서 이렇게 자식이 안 태어나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태어나니까 열한 번째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이 아들을 아주 끔찍이 사랑한 거예요 끔찍이 아마 그때 손주들도 벌써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자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봐요 37.7장 거기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막 이 법에 더 사랑했어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를 우리가 어떤 한 자녀만 너무 특별하게 사랑하면 안 되죠? 저희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을 성도들을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아 좀 이 사람은 뭐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특별하게 하고 또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셀 리더님들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분은 아예 그 성격이 두드러지게 해버려요 목사님들 가운데 잘하는 사람한테 아예 그냥 누구 있는데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어때요?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이 그런 부모님이 사랑을 주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고 셀 리더님들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이 어떠면 그 약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학생들을 맡고 있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다 한 누구만 특별하게 사랑하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뭐를 가져요? 불평과 원망을 가져요 원성을 사게 돼요 제가 여기 오상순 권사님이 날마다 와서 확 기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두드러지게 누가 볼 정도로 오상순 권사님만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옆에 있는 김국희 권사님 이현옥 집사님이 눈깔질 막 하면서 말을 안 해도 눈깔질한다고 그래갖고 또 맨날 저 집사님만 목사님 챙기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은 속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이 깊은 사랑을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 이거 나왔으니까 한데 이제 새가족이 오잖아요 그런 목사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중식자들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이런 장노님 권사님들도 지금 오래된 성도보다 새가족을 막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우리는 찬밥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밥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 새가족이 왔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보면 막 태어났잖아요 아직 여기 뭐 하니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찬밥이야 우리는 이제는 목사님이 관심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있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들었죠 어제 전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돼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게 다 낯설고 어색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주 오랜 생활 속에서 일상이 됐고 자연스럽지만 그분들에게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때 요셉의 형들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가 특별한 사랑을 주다 보니까 이 형제들에게 뭘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37장 2절 한번 보겠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또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죠 여러분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어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안 좋은 것을 말하냐고 아니 안 좋은 것은 속으로만 있잖아요 그냥 담아놔야 되는데 아 어떤 목사님 집사님이 막 이렇다고 이렇게 막 해 여러분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아 여기 요셉이 저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요셉이 이제 잘못한 거예요 저거는 그때 형들이 딱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놔두고 제대로 안 돌보고 막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갔을 때 아버지 형들이 지금 소 가서 물도 안 먹이고 풀도 제대로 안 먹이고 내비 두고 자기들 손 놀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들을 이루어 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혼을 내릴까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요셉만 막 사랑하고 채색 옷 입혀주고 막 이래가지고 불편한데 자기들 잘못까지 가서 고자질해가지고 책망을 받게 하니까 얼마나 더 미워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평상에 막 말이 툭툭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거칠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문제가 돼요 형들은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을 그냥 아유 저 녀석이 늦게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진짜 끔찍히 사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것을 시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기는 사람의 뭐가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게 한다 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우랑도 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망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시기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나보다 더 열심히 뭐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가면은 그런 걸 굉장히 막 경쟁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 돼요 아메?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분처럼 더 잘하려고 해야지 막 시기 경쟁심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막 성장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면 이상이 농사를 이제 백배가 되고 왕성어 창대하에 마침내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잘 됐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이 불레스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우물을 갖다가 흙으로 돌로 쓰레기 갖다 해가지고 다 메꿔버리잖아요 해방해! 이런 사람은 절대 잘 되지 못해요 잘되는 사람 보고 성장하는 교회 보고 축복받는 성도 보고 성공하는 그런 사업한 사람들 보고 왜 저 사람은 다른데 안 되는지 저 사람 저렇게 잘하고 있지? 그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배우려고 해야지 막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은요 어떻게든 깎아내려 은근히 지가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한식으로 하면서 계속 깎아내려 절대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은요 잘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형제들이 미움을 받더니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성경에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살인한 거라겠죠 절대 미워하면 미워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 이렇게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요한 일세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도 요한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도 요한이 세례완 말고 사도요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님께 좀 특별히 사랑을 받았어요 왜?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을 줄 줄 안다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를 읽고 있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요한 1서 2서 3서 이게 썼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해서 생명을 옮겼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자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하지도 않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이지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 가운데 하나는 뭐냐?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산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나? 그러면 형제가 안 된 거예요 사실 자 이제 이거 오늘 좀 제가 하여튼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 창세기 37장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면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어때요? 요셉이 꿈을 꿨죠 근데 그 꿈에 보니까 어때요?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 딱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를 향해서 뭐해요? 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두고 있으면 안 그래도 미워한대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어 무슨 꿈인데 저놈이 또 뭔 말 하려고 하나? 이런데 뭐라고 해요? 아 꿈에 보니까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딱 일어서네 형들의 단이 다 내 단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더라고 여러분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아마 여기 그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진짜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런 형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녀석 저거 진짜 얄미워 죽겠네 그랬을 거예요 얄미워 죽겠네 근데 이제 또 꿈을 꿨어 한번 봐요 다시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꿔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거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 또 꿈을 꿨어요 막 그래 저 녀석이 또 무슨 꿈을 꿨다니 그러더니 뭐라고 해요 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내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고 엎드려서 그 해와 달은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열한 별은 열한 명의 형제들이 자기가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더 미워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건 어때요? 그의 미래를 알려주신 겁니다 미리 알려주신 그래가지고 이 꿈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고요? 꿈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 오늘 여러분 보금선가 불렀죠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남종과 내 요정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겠죠 그러면서 어린이는 뭘 하고 애원을 하고 젊은이는 한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랬잖아요 그 이번 오순절로 성령 임했습니다 근데 성령 임한 거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령 임한기 전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애원적인 말씀으로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에 했던 그 말 내가 말세의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남종과 내 여종들이 내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들이 애원할 것이며 그리고 어린이는 애원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은 다른 방법으로 올 수 있지만 가장 그런 게 확실해지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어떻게 요셉처럼 진짜 이게 꿈속에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는 하나님이라겠죠 어떤 강력한 소원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아니면 어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애원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자기 안에 그런 어떤 확실한 꿈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게 뒤에 나오지만 요셉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메 근데 이제 이렇게 꿈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장세기 37장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주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둘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연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오 우리의 현륙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아버지가 뭐냐면은 심부름을 보냈어요 요셉은 너희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거기 원래 양을 치는 곳이 없는 거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저기 도단에서 세계모로 해가지고 간다고 했다는 거 거기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요셉이 저기서 오는데 형들이 알아보고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온다 그런 거 꿈꾸는 꿈쟁이 온다고 그래도 이게 어떻게 저놈을 우리가 이제 좀 혼 좀 내자 그래가지고 오니까 옷을 다 벗겨가지고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혼자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다가 막 이제 형제들과 죽이자 살리자 막 이런 은혼이 있었는데 루벤이 장자니까 이게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마른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 넣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형제들한테 뭐 하면 거기서 끄집어 내주려고 그랬는데 마른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자기가 양떼를 보러 간 사이에 그 나머지 형제들이 있다가 거기 상인이 지나가는 거 보고 아주 우리가 이거 유다가 그런 거 우리가 이거 죽이면 되겠느냐 그리고 형제를 죽이는 것은 너무하니까 이걸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지나가고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 미대한 상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은 20량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려가요? 어디로 팔려가? 요셉으로 아니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 팔려갔는데 여기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주신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그런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꿈을 주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꿈 너 장래에 이렇게 해줄 거야 아무런 어려움이 그대로 되는 건 없어요 반드시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막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그거 아니었는가 보다 아니면 포기를 해버린다든가 이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의 39장 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제 그때 막 사람을 사고 팔고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경호실장 지금 친위대장이라고 하는데요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바리 거기 이제 자기 집에 종을 하나 쓰기 위해서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할 때니까 그때 가봤어요 보니까 히브리 이게 10대 소년 청년인데 아주 잘생기고 아주 이렇게 인상이 좋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돈을 주고 이스마엘 사람이 돈을 주고 그를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저기서 또 엉뚱한 생각하지 말아요 아 보디바리 이스마엘 사람이 보디바리에게 팔았다는데 은전 20명 주고 샀는데 분명히 얼마 남겨 먹었을 거야 또 그러면 얼마 남겨 먹었을까 아 하면서 엉뚱한 데다 또 관심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엉뚱한 데다 아무리 그거 해도 몰라요 나중에 보디바리 만나면 혹시 만나면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디바리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계급사이니까 종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부터 한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야 여기 나와요 2절부터 봐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라고요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상순 권사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당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박하연 함께 하는 이거 얼마나 좋아 유하연 성을 갖고 오면 또 안 되지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 형통해요 요셉을 보면 이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돼요 자 한번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의 주인은 이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딱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 저 하나님 믿는 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구나 그게 딱 나타나 우리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 갔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했대요 당신 진짜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 네가 뭐 교회 다닌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너 보면 어디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아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우리의 신앙생을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주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범사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섬 김에 하나님 함께 하면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자기도 은혜를 입게 해줘 하나님이 그가 요셉을 가정에 뭐로요?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 여러분 총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집안에 아니면 회사에서 총무다 어디 단체에서 총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모든 회장보다도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권한을 갖죠 모든 재반 업무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보디발이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총무로 삼았으니까 요셉이 모든 집안에 있는 종들과 집안의 그런 소유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줘요 히브리인인데 가정에 친이 대장의 집에 가정에 총무가 된 거예요 청지기가 돼 있어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정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국 사람의 집과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집과 소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기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요 요셉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바리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통했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런 역사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될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6절을 좀 찾아서 먼저 7절부터인데 6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항상 잘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나서 교만해가지고 금방 뭐라?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조금 전에만 해도 칭찬받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될 때 형통할 때 높아질 때 성령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거기 한번 같이 있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아야 됐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니까 엄청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죠? 굉장히 또 사람들이 보면 이야 진짜 멋있다 잘생겼다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진짜 저 사람 잘생겼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여성분들은 못생긴 사람 없더라고요 왜? 지금은 다 뜯어서 고쳐버리니까 자기가 코가 낮으면 높여버리고 눈이 적으면 찢어가지고 크게 만들고 여기가 튀어나왔으면 깎아버리고 여기 턱도 길면 가서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주름이 있잖아요 주름 여기 해가지고 다 이렇게 피워버려요 뭐 나이가 70 뭐 몇 살 먹었어도 있잖아요 주름 하나도 없고 또 뭐 보톡스인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맞아가지고 빵빵 해가지고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못생긴 사람 모르니까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너무 잘생긴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말아요 잘생긴 사람한테는 제가 뭐 유혹이 많아 여자분들도 너무 잘생기면 그게 좀 문제가 되고 남자들도 너무 잘생기면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너무 잘생기면 안 되겠더라고 저는 적당히 생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적당히 생겼어요 아니 너무 잘생기면 문제야 진짜 아니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 잘생겼다 맨날 목사님 얼굴만 보고 잘생겼다고 이러면 되겠어요? 목사님 설교를 은혜 받아야 했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시험이 많더라고 나이가 많이 먹으면 괜찮은데 조금 이렇게 젊었을 때 있잖아요 뭐 집사님들 막 이런 분들이 목사님을 이성적으로 좋아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뭐 이렇게 주의 종들을 말할 때 영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육신적으로 하면 그런데 요셉은 너무 잘생긴 거 그런데 압살롬도 보면 너무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사람들이 좀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왔어요 잘될 때 조심하라 했잖아요 자 39장 7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니까 보디바리 아내가 요셉을 딱 보고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가면서 잘생겼다 했잖아요 이제 반해버렸네 그리고 계속 요셉만 보면 막 이렇게 눈짓하네 이제 아우 진짜 계속 이상한 눈짓 왜 저 마님이 왜 나한테 눈짓을 이상하게 저렇게 하지 자꾸 그랬는데 아니 이제 좀 더 나중에는 어때요 노골적으로 나와와 동침하자고 막 그런 거야 야 집안에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막 동침하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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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젊은 청년 피가 팔팔 끓는 사람한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자 8절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위를 간섭하지 않으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 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집요하게 달콤한 말로 요셉아 막 별걸 다 했었고 남편이 왕궁에 들어가고 나면 얼마나 많이 그 유혹을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요 주인이 나에게 이 집에 모든 걸 다 맡겼어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지만은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다 왜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이 악을 행하여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자 또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 함께 있지도 아니하며 야 날마다 요셉에게 청한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집안에 같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 날마다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막 옷도 몰라 다 파진 거 입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요셉이 듣지 않으며 동침하지 아니할 분도는 함께 있지도 아니했대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마귀하고는 싸우되 마귀는 대적하되 정욕은 뭐하라고요?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고 우리가 보면 나는 괜찮은 거 내가 무슨 그런 죄짓께서 내가 넘어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좋으시면 다일 것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 순간 여러분 어때요? 그때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다 전쟁하고 있는데 기도했으면 저거 보고 아이고 딱 돌렸을 건데 아니 우리 아내 바세바가 목욕한 거 보고 성적인 욕망을 못 이겨서 데려오다가 동침했잖아요 그리고 죄를 범했잖아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라고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걸 자꾸 가 그 불레새 땅으로 그럼 나중에 들리라는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된 거지 다시 거기 봐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했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이랬죠 거기 더 보겠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이제 이게 요세프스라는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학자인 요셉프스에 의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날 애굽 나라의 어떤 큰 국경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축제를 벌으니까 그 광장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 그걸 누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가정의 총무니까 모든 걸 다 하니까 다른 종류를 세워놓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책임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친위대장의 부인이니까 국가적인 행사를 하니까 거기 남편하고 가야 될 건데 이 보디바리 아내는 몸이 불편하다고 깨를 부려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하고 둘이 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때 요셉이 그 얘기를 알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죄를 언제 가장 많이 아무도 모를 때 아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유혹을 받으면 죄 짓기 쉬워요 자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러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옷을 잡고 누러져 동침하자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옷 잡은 거 막 벗어놓고 달려나갔다는 거죠 거기서 많이 이러지 마세요 많이 이러지 마세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놓으니까 벗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대 이제 그렇게 내가 사랑이 어떻게 미움으로 변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보디바리 아내가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그 요셉의 옷을 가지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 그놈이 이분의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바리 화가 난 거예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디바리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하니까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은 뭐냐 정치범들만 집어넣는 거기 보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라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게 고유직들만 집어넣는 그런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또 보겠어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뭐를 받게 하세요? 은혜를 받게 하세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간수장의 옥 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을 잘 이겨야 됩니다 저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있잖아요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목사님들도 막 목회를 잘 하다가 있잖아요 이런 다른 거 어떤 분은 명예욕이 심해가지고 노회장, 문화장, 초기장 이런 거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욕심이 많았고 했는데 이제 목사들도 돈, 명예, 이성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성적인 가가지고 넘어지면 다시 목회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성적인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너무나 지금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악에 구렁텅에 떨어뜨려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요셉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